말산 또는 사과산은 화학식이 C4H6O5인 유기화함물이다. 말산은 모든 생물에서 만들어지고 과일의 유쾌한 신맛에 기여하며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다이카복실산이다. 말산은 두 가지 입체 이성질체를 갖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는 L 이성질체이다. 말산의 연밑 에스터는 말레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말레이트는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생성물이다. 사과와 사과주스 말산은 1785년에 칼빌 헬름 셀레에 의해 사과주스에서 최초로 분리되었다.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1787년에 아사이드 말리크 아사이드 말리크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 이는 사과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말룸 에서 유래되었다. 말산은 살구 블랙베리 블루베리 체리 포도 미라벨 자두 복숭아 배 자두 마르멜로를 비롯한 많은 과일에서 주요 유기산이며 감귤류와 같은 다른 과일에는 좀 더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말산은 풋사과의 신맛에 기여한다. 말산은 포도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포도주에도 들어 있는데 때때로 오지아라 엠피에 알에 라이티에 알위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열매가 성숙해감에 따라 말산의 양은 감소하지만 말산은 포도주의 시큼한 맛에 기여한다. 말산은 루바브의 기본적인 풍미를 구성한다. 또한 말산은 소금 엠퍼샌드 식초 막 감자칩과 같은 일부 인공 식초 맛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감귤류에서는 유기농으로 생산된 과일이 일반 농업으로 생산된 과일보다 높은 농도의 말산을 함유하고 있다. 말로락틱 발효 과정은 말산을 훨씬 더 순한 젖산으로 전환시킨다. 말산은 모든 과일과 많은 채소 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식품 첨가제로 말산은 2번호 2296으로 표시된다. 말산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과자료 에서 강한 신맛의 소스이다. 말산은 시트르산과 함께 신맛이 나는 과자료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러한 신맛이 나는 과자료에는 과도한 섭취는 입안을 자극할 수 있다. 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말산은 유럽연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다. 말산은 섭취 시 239-KILOCILORIEPERGRAM위 열량을 낸다. 엘말산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인 반면 엘말산과 디말산의 혼합물은 인위적으로 합성할 때 생성된다. 말산은 생화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호 탄소 고정 과정에서 말산은 켈빈 회로의 co2 공급원이다. 말산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생성물이며 푸마르산의 하이드록시기가 첨가됨으로써 생성된다. 또한 말산은 보충대사 반응을 통해 피루부산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말산은 또한 식물 잎의 공변세포에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의 카복실화에 의해 합성된다. 말레이트는 이가 음이온으로 세포내의 전화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변세포로 용질이 유입되는 동안 k플러스도 같이 수송된다. 공변세포 내에서 이러한 용질의 축적은 용질 퍼텐셜을 감소시킴으로 물이 세포내로 들어가서 기공의 구멍이 확장된다. 한편 말산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요소회로와 시트르산 회로의 링크회로의 경로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말산의 라세미 혼합물은 말레산 무수물의 이중수화에 의해 산업적으로 생산된다. 2000년에 미국의 말산 생산 능력은 연간 5천톤이었다.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라세미 혼합물의 키랄 분석에 의해 분리될 수 있고 거울상 이성질체는 푸마르산의 발효에 의해 특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말산과 발연 황산의 자기축합은 피론쿠말산을 생성한다. 말산은 발된 반전의 발견 과정에서 중요했으며 여기서 말산은 오염화인이 작용에 의해 클로로석신산으로 전환된다. 산화은은 염소 화합물을 말산으로 전환시킨 다음 파이브와 클로로석신산을 반응시킨다. 산화은이 이 화합물을 다시 말산으로 되돌리는 반응으로 전체 반응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